하늘공 이료대담 271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인간들은 하늘에서 비행 접시로 내려놓은 것이다. 인간은 4살은 지나야 자체 생존이 가능해진다. 어릴 때 돌봐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화로는 틀렸다. 전부 준비해서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 역사가 명확하게 있다. 한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환인이 환웅이란 자를 비행 접시로 내려보냈고 그 후손이 단군이다. 하늘의 정자와 땅의 난자가 만난 것이다. 한국만 개천절이 있다. 알에서 나왔다는 박혁거세나 김수로왕은 전부 비행 접시에서 내려온 것이다. 비행 접시가 알처럼 생겼다. 지구는 인큐베이터가 아니다. 어린 인간들은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지구란 곳에 인간이란 이단아가 온 것이다. 짐승들은 알아서 잘 자라고 돌봄이 필요 없이 생존한다. 지구는 영혼의 인큐베이터다. 전 우주의 362모 8800불이라는 행성에 인간들이 성장하고 있다. 반드시 이런 교육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늘궁에 온 사람들의 후손들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윤회을 안 하고 전부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구란 곳에서 순환할 필요가 없다. 나라에 충성을 하다가 죽는 것이 부모를 위해 살기 위해 부망친 것보다 더 큰 효도다. 나라가 있어야 나머지도 있기 때문이다. 생전지요, 사우지요, 사모지요 세 가지의 효도 방법이 있다. 주역은 변화지서다. 또한 진퇴지서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잘해야 한다. 변화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 주역이 있다고 해도 허경영의 천사가 있어야 완성된다. 진퇴양난일 때 천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축복은 만병통치다. 나쁜 것이 전부 좋은 것으로 바뀐다. 묘지나 사는 곳, 일하는 곳 전부 좋아진다. 천사와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병제는 국가가 예산을 아껴서 제대로 된 월급을 줄 때 정상화된다. 공무원처럼 되는 것이다. 지금 방탄소년단 군대 안 가냐는 여론이 강한데 방탄소년단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 애국을 하는 것이다. 못된 신보를 버려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국방에 큰 이익이 되나? 방탄소년단을 국가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된다. 징병제는 고쳐야 한다. 정당한 대우를 해주며 뽑아야 한다.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뭔가?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백궁에서 영혼을 데려가는 일에도 실수가 있을 때가 있다. 실제 이자들은 저승사자들을 봤다. 윤회를 할 때 겪는 것이다. 무섭다. 신인의 인사선택은 다 이유가 있다. 사람 하나 쓸 때 전부 보고 쓴다. 도둑놈을 쓰지 않는다. 신인은 모르는 것이 없고 우주를 움직이는 차다. 사람을 잘못 뽑아서 쓰고 있다는 말은 안티들이 쓰는 말이다. 허경영을 안티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백궁으로 명단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허경영은 성령을 탁탁 넣어버린다. 1초만에 전 세계인에게 축복을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다. 말로 해도 되고 마음으로만 해도 가능하다. 앞으로 허경영 식단과 허경영 식탁을 먹으려고 하는 자가 속출한다. 허경영을 부른 음식은 전부 농약이 없고 건강식품이다. 그 차이가 어마 무시하다. 허경영 스티커를 몸 아픈 곳 여러 군데에 붙여도 좋고 몸 한 곳에 붙여도 좋다. 다만 스티커가 떨어질 때면 그 스티커를 모아두거나 나무 밑 같은 자연에 돌려줘도 좋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 현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과거, 미래만이 존재한다. 똑, 이 과거고 딱이 미래다. 똑딱똑딱만 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꼭살이다. 과거와 미래를 한 단어로 만든 것이 현재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 무상하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기 때문이다. 하늘궁에 와서 축복을 받는 순간 모든 철학을 초월한다. 이렇게 간단하다. 공부로 백궁 가는 것이 아니다. 축복받고 천사받고 명패하면 바로 백궁에 간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저랜드지! 축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